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 검지 의혹과 관련한 사후 성인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출입국 정책단장은 성인 요청서에 대한 결제를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단장을 건너뛰고 상급자인 차규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만 가짜 내사 사건 번호가 기재된 성인 요청서에 결제를 한 것입니다. 사후 성인 과정에서 법무부 고위 간부가 결제를 거부할 만큼 긴급 출금의 절차상 위법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과거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였던 이규원 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23일 0시 8분에 인천공항의 적배청산기구였던 제 대검 진상조사단 명의로 긴급 출국 검지 요청서를 보내서 김학의 전 차관의 태국 방콕행 비행기 탑승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후에 새벽 3시 8분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검지 성인 요청서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직원이 당시 A 출입국 정책단장에게 결제를 요청했지만 A 단장은 끝까지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그날 새벽 A 전 단장이 성인 요청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결제를 하지 않자 직원들은 결국 그를 건너뛰고 차규건 본부장의 자퇴까지 찾아가서 결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새벽에 자퇴까지 찾아가서 결제를 받을 정도로 이 상황이 아주 다급했고 또 사후에 이런 서류가 불법이기 때문에 빨리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하는 의욕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이 결제를 회피할 만큼 출입국 내에서도 성인 요청서의 위법성을 알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은 2019년 3월 23일 오전 0시 20분 인천공항발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했지만 출국 10분 전에 공항출입국 외국인청 직원들로부터 출국검지 사실을 통지받고 탑승을 제지당한 것입니다. 이규원 검사가 0시 8분 전산으로 긴급 출국검지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검사가 긴급 출국검지 요청의 근거로 적은 사건 번호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03년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번호였던 것입니다. 긴급 출국검지는 사형 또는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직력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피의자에게만 해당되지만 김 차관은 관련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긴급 출국검지 요청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수사기관의 장이 해야 하지만 이규원 검사는 수사권도 없는 진상조사단 파견자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검사는 진상조사단이 소지한 서울 동부지검장의 관인도 빠진 요청서를 보냈고 또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검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긴급 출국검이 필요한 사위를 기재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 관리 법령에 따라서 수사기관은 긴급 출국검지를 요청할 때로부터 6시간 안에 법무부에 성인 요청서를 내야 하고 또 12시간 안에 법무부 장관의 성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출국검지 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규원 검사도 그날 새벽 3시 8분에 성인 요청서를 법무부에 접수했습니다. 이번에는 성인 요청서에 적었던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사건 대신에 서울 동부지검의 내사 사건 번호를 적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런 사건 번호가 없었던 유령 사건이었습니다. 역시 조작했던 것입니다. A 전 단장의 결제 회피에 대해서 차규건 본부장은 당시 결제 수류에 A 전 단장의 결제란이 비어있는 것은 맞다라고 말하면서도 다만 결제란이 비어있다는 것과 결제의 거부는 명백히 다른 것이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A 전 단장은 사후 결제마저 하지 않아서 결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사포멸을 표시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 전 단장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기억나는 게 없다라고만 말했습니다. A 전 단장은 그의 10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지난해 말에 퇴직했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출국검지 의혹과 관련한 해명에서 이규원 검사는 동부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이었기 때문에 내사와 내사 번호 부여 그리고 긴급 출국검지 요청 권한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에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학의 전 차관이 심야에 극의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들은 이규원 검사는 진상조사단 소재지인 서울 동부지검의 진상조사 업무에 한정한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서 수사권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통상 검사라도 수사기관의 장의 결제 없이 마음대로 내사 사건을 만들어서 형사소속범상의 긴급체포와 같은 요건인 긴급출금을 요청했다는 건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차규건 본부장이 불법 긴급출금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검 안장지청의 2019년 수사에서는 법무부 출입국 실무집만 조사하고 그 위서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차규건 본부장은 민변 출신 변호사로서 2017년 9월 임명돼서 현재까지 3년 3개월 넘게 자리를 지킨 최장수본부장입니다. 2년 넘게 출입국 본부장직을 수행한 이물은 차 본부장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는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서 검사만 맡던 법무부 간부직에 채용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용구현 법무부 차관이 당시 변호사로서 법무부 실장에 임명된 것입니다. 차 본부장을 포함해서 당시 의혹에 관련됐던 인사대법원은 현재 요직을 지키고 있고 이들이 주로 검찰개혁 등을 주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의 인맥들을 뺀 수원지검의 이 사건을 다시 배당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이 사건을 수원지검의 안양지청에 배당이 되는데 그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들이나 혹은 지청장들이 과거에 이성윤 지검장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라서 제대로 수사를 될까 하고 의심을 하고 있었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의 고발장이 접수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어서 전격적으로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한 것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의지를 보였다는 것이 읽혀지고 있고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의 적폐청산위원회 적폐청산위원회 대검과 법무부의 과거사진상조사단 또는 과거사진상위원회 이름으로 진행된 사건이었고 특히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하게 이 사건을 지목하고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라 라고 지시한 5일 만에 정격적으로 이런 가짜 소리를 만들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일제히 말하자면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면 그동안 적폐청산위원회 이름으로 자행됐던 많은 불법행위들이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조직적인 수사 방해도 함께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